또 또 또 또 덤벼 전 밑준따에 당하지 않습니다 야아! 아 님 지금 저 풀립을 스티키뱅 할려고 하고 있죠 지금 님 속셈 뭔지 다 알고 있어 일으켰죠? 야이 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님아 님이 여기서 절 죽이면 님이 여기서 절 죽이면 저 한 번만 더 죽이면 슈팡이에요 님아 멋지게 죽이고 싶지 않아요? 아닐까 어 어이구 잠깐만요 제가 좀 수리점에 들려서 총을 좀 바꿨습니다 네 무채난거 아니에요 제가 좀 수리점에 들렸습니다 애 흠 이즈 크 으아 자 이거 진짜 저거 진짜 보조하고싶다 우와 이거 진짜 때리고싶게 생겼어 죄송해요 팡 안칠게요 죄송해요 진짜 하고싶었어요 진짜요 헤 하 정리 안쓰겠지? 안쓰네요 야! 너 반샷! 그렇죠 죽으세요 자 유물급스나 고대유물님이 상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기 전부터 만들어진 스나야 허어어 저 반샷 벗어 허어 제 저 저 굴욕은 반드시 갚아야겠습니다 님 어디갔는지 다 보였어요 이쪽이죠? 그럴 줄 알았어 하 하 님이 이 스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하 하 님이 이 스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 야야 욕관강당했어 나이스 흐흐흫 흐흫 흫 나이스 흫 흫 흫 와 개쩋이네 저분 저 저분 예능을 아시네 이렇게 요거죠? 피하면 돼요 와 슈스가 좋긴 좋네 잘 가세요 통편을 얕보지 마십시오 온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오오 잠깐만 아아 잠깐만 야 이거 망했어 망했어 아니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와봐 잠깐 잠깐 나이스 제발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우와 야 이건 코믹영상으로 해도 되겠는데 이건 이번판은 뭐 진짜 재밌다 그냥 이번판 코믹영상으로 넣어버릴까요 그냥